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강서구민의 따뜻한 마음은 빛났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역대 최대 성금 34억여 원을 모금하며 마무리됐습니다. 2022 희망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기업, 봉사단체, 통반장단, 소상공인, 개인 후원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져 당초 목표액인 20억 원의 172%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 한국은행과 함께한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사업으로 지역 내 125곳의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의 성금 2,500여만 원이 모여 소아암 환우들에게 기부됐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 추진한 기부나눈 버킷챌린지 사업에 주민 238명이 참여해 1억 9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군은 이번에 모금한 성금과 성품 총 34억여 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비는 물론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